고향이 이렇게 많이 열었습니다. 충북 되시고 왔습니다. 맥바리 빠져나왔습니다. 고향 우리 친구 김진환 한방에 했습니다. 와 이쁘다 이쁘. 야 손 한번 흔들어줘. 친구야 진환. 오케이 우리 친구입니다. 아 이쁘다. 와 사이즈 보스 사이즈. 장난 아닙니다 이거. 이 선수는 투망을 신경 안 쓴다니까. 장비 누가 장비 탔어요. 그것도 운전은 어떻게 나가는 거긴가요? 한방에 이리 많이 잡으면 어떡하냐. 우와 이거 메마리세요. 야 우린 종이로 있는데. 사이즈가 대박입니다 이거 대박. 장난 아닙니다 이거. 와. 충북이 맛이 합니다 이거. 대숭어. 영덕 돼지. 지금 대숭어. 10마리입니다. 대숭어. 10마리입니다. 딱 10마리입니다. 와. 아예 몇마리 빠져나갔거든. 아싸. 와. 충북이 대숭어 이거. 장난 아닙니다. 10마리. 한방에. 한방에. 개진 대숭어입니다 이거. 대박 대박. 이리 탔기로 이끌다. 아까 이게 무더기로 돌아다니더라고. 내가 치다 몇번 놓쳤잖아. 대숭어. 뱃어라. 이삼 unlocking وبינ dereosos.